아버지는요 4, 5년 전, 7년 전에 아버지는 이미 내 목숨을 한 번은 갔다 가셨어야 돼요. 그 소리는 내 명이 단명사주야. 단명사주이기 때문에 태어나서 지금 날까지 살아온 가정을 보면 내 몸에 칼을 댄 흔적이 3번은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을 고비를 넘기셔서 그 고비를 넘기고 또 넘기고 또 넘기고 그래서 큰 수술을 분명히 3번을 하셨었어야 돼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3번을 하셨어야지 용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지. 그러지 않으셨다면 아버지는 머리가 뒤가 터져서 급살로 가시라는 사주를 갖고 계세요. 아 그러셨구나. 그랬기 때문에 용케 내 몸에 살아가면서 뭐 한쪽이 부족하거나 한쪽이 없거나 뭐 쬐거나 그런 거를 살아오셨고 7년 전부터 아버지가 정말 골치 아픈 일을 썩고 있다. 지금 그래. 그게 해결은 됐다 하지만 해결은 됐다 하지만 해결 아직 안 됐어. 안 됐다고 지금 그러셔. 아버지가 올 수전 내년 수전에 간제라는 게 껴있어요. 내 사주에 간제가 이미 들어와 있어요. 우연치 않게 또 이렇게 잘 피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간제의 운이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분명히 소가리를 지금 계속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가 해결을 하고 나면 또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소가리를 또 하고 있고 이 사람이 해결을 하고 나면 또 이 사람으로 인해서 또 소가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 7년 전부터 내가 분명히 아버지가 7년 전에 인동법이 났어요. 인동법이라는 거는 내가 믿는 내 주위의 사람이 그래도 알고 지내온 세월이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믿었어. 믿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뒤통수를 치고 있는 형국이야. 근데 그 뒤통수를 치고 있는 게 한 번이면 끝나면 좋은데 그 뒤통수가 지금 3번을 쳤다 지금 그러셔. 3번을 쳤다라는 거는 그 사람이 누구를 아버지를 아버지 주위에 있는 사람을 조정을 했는지 아버지의 진짜 단돈 천원까지도 지금 털털털털 그 사람한테 털리고 있는 형국이다. 그 주위에.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마 그때 문서를 뭘 잘못 잡으셨나요. 분명히 문서를 잘못 잡으셨거나 사업을 그때 그때 하지 말아야 돼. 사업의 문을 그 문서를 잡으셨던가. 분명히. 그러면서 아버지가 4년 전 3년 전 그거를 다 털고 나오라는 형국이야. 오히려 빚만 안 지면 안 졌지. 내가 금전으로 벌어놓은 거는 없다. 지금은 안전이 어떻게 보면 남 좋은 진짜 빚 좋은 개 살구만. 남 일에만 정말로 좋은 일만 열심히 하고 살아노라. 지금 그래. 돈이 들어오면 돈이 만일 천 원이 들어오면 그 천 원을 달라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왜 안 되냐 하면 아버지가 내가 아까 그랬잖아. 잡지 말아야 될 문서를 잡아놓아라. 잡아놓아라. 그러면서 세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셨나요. 아버지까지. 진짜 실속 있는 사람하고 세 사람하고 하셨나요. 아니 세 사람하고 한 건 아니고 두 사람하고 해서. 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두 사람하고 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두 사람 옆에 한 사람이 조정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실속으로 보면 세 사람이야. 근데 두 사람은 부자가 됐어. 말하자면. 두 사람은 부자가 됐어. 근데 아버지는 거지가 됐어. 그 시기가 말로 말로 싸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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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아버지한테 돈 있는 거 명의 없는 거 있는 거 다 끌어당겨서 아버지 돈으로 갔다가 이 사람만 배만 배 둥둥둥 거리고서 살았노라 지금 그러셔. 그래서 그 사람을 때려 죽이고 싶고 정말 그 사람을 묻어버리고 싶은 그런 감정이 그때 당시에는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지금은 아버지가 내려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마 아버지가 그런 마음을 먹었으면 아버지는 지금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있어야 되는 형국이었을 거야. 우연치 않게 잘 그 시기가 잘 피해나갔어요. 피해나갔는데 이제부터 시작이야 아버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는 지금 아버지가 봤을 때는 옆을 많이 봤을 때 돌아다니기는 하지만 돌아다니기는 하지만 실속을 찾는 게 없어. 실속을 찾는 게 없고 또 다시 내 제2의 인생을 지금 살아보려고는 마음은 먹고 있지만 몸과 말이 행동이 틀려요. 그러면 전혀 움직여지지를 않는다는 거야. 근데 60세대면은 다시 아버지가 제기를 해요. 아버지 안 죽어. 안 무너져요. 그 소리는. 절대로 안 무너져요. 무너질 수가 없어요. 왜? 여태까지 내가 죽을 고비를 넘겼거든. 아버지가 정말로 가셨었어야 되면 57에 가셨어야 돼요. 57에 내가 진짜로 단명사주 맞게끔 가셨어야 돼. 근데 그 고비를 내 몸으로 쳤고 내 몸으로 지금 액땜을 다 했기 때문에 다시 살 수 있는 삶이 다시 돌아왔어요. 왔기 때문에 60세대면은 다시 재기를 해요. 아버지 그거 다시 해요. 집을 짓든지 아니면 뭐 하우스를 짓든지 뭐 집하고 연관된 일을 다시 재기를 한다고 나는 봤어. 뭐 한번 물어볼까요? 응. 지금 시에서 지금 뭐 좀 김포시에서 뭐 좀 맡으라고 그러거든요. 하세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사회복지 쪽에서 지금 김포장애인협회에 지금 지혜장을 맡고 있어. 제가요. 근데 그거 말고 또 복지단체에서 또 지혜장을 맡으라고 지금 이렇게 추서가 들어왔는데 과연 김포시의 거를 맡아야 되는 건지 말씀하세요. 그거를 복지단체 거기를 맡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맡고 지금 하고 있는 걸 계속 해야 되는 건지 그건 다 비영리단체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다 내려놔야 되는 건지 저는 첫 번째께 들어와요. 김포시의. 응. 첫 번째께 들어오고 아버지가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는 아버지하고는 안 맞아. 아버지 몸만 힘들어. 응? 아버지 소가리만 해요. 실상 나한테 주머니 들어오는 거는 없다. 지금 그래. 쓰잘데기 없는 거다. 지금 그러셔. 근데 내가 살아가시면서 아버지는 베풀고 사셔야 돼요. 네. 그러고 있어요. 베풀고 사셔야지. 그 베풀고 사신 것만큼의 내가 내 명을 이어서 가는 거지 그러지 않고서는 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보면 남의 인생을 더불어서 사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지금.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그 시간만큼은 내가 정말 열심히 사셔야 되는 이제 그 시기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알차게 쓰신다고 해야 되나. 삶이 지금 그렇게 들어오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아버지가 이미 기회가 들어왔어요. 다시 사업의 운이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면 2년만 2년만 정말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신다면 63살에 됐을 때에는 그분들보다 아버지가 더 자리를 올라갈 일이 있고 다시 문서를 잡을 일이 있다. 지금 그러셔요. 그래서 두 군데에서 제의가 들어와요. 무슨 제의가? 일하자고 제의가 들어와요. 그래도 깔아 놓은 덕은 무시 못하네. 근데 저는 이제 더 이상 일을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해요. 아버지는 안 하고 싶겠지. 근데 이 무당은 한다는데 어떡할 거야. 근데 애초부터 돈은 내려놨어요. 저는요. 돈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물질은 내가 내려놨거든요. 그래서 뭐 돈 벌고 안 벌 제가 만일에 돈에 욕심이 있었다 그러면 필등을 기웠을 거야. 힘들잖아. 근데 그걸 내려놨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제 그래서 피해가는지도 몰라요.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몇 년 전에 이제 공부한 사람들이 식할 임만한 것들을 와가지고 못 걸었다고 그 사람이 못 찔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미안하다고 이제 나중에 2년 지나서 미안하다고 이제 그러는데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 양반이 저기 53년생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미안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트라우마도 한 1년을 가더라고요. 칼만 보면 섬뜩섬뜩하고 그다음에 이제 몸에 어차피 이제 손 끌어졌고 발 끊어졌고 양발 다 끊어졌었거든요. 그리고 온몸 그리고 옛날부터 제가 어렸을 때 스님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저를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버지 보고 그래서 그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 단명사죠. 단명하니까 저를 이름을 올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거기다 올려놓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얘 산다고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그때 죽었거든요. 어렸을 때 그리고 나서 계속 하는데 죽을 거비를 무지하게 넘겼어요. 진짜로요. 아버지는 57에 가셨어야 돼요. 57에 아버지는 57에 갑자기 머리로 뒤로 맞아서 가셨어야 돼요. 뒤로 맞은다는 건 뒤로 쓰러지셔서 혈압이나 뇌쪽으로나 연관이 돼서 분명히 가셨어야 돼요. 그 시기가 이미 다 겪으셨잖아. 뭐 몸으로 대수술을 많이 했고 그래서 지금은 아버지가 더불어 사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사시는 게 아버지는 63살까지 62살 후반까지는 아버지가 정말 내가 노후에 살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금전이 63살부터는 내가 노후 준비를 살아가게끔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지 않는다면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하고 63살까지 가만히 계신다면 아버지는 정말 노후에 봤을 때 너무 비참한 인생이에요. 비참한 인생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말 관리를 잘하세요. 또 한 번의 고비가 와. 내 몸으로. 몸으로 온다고요? 내 몸으로. 타인으로 인해서 오는 거예요? 아니면. 몸으로 너무 신경을 쓰거나 아니면 또 한 번의 액땜을 62에 아버지는 또 한 번을 칠 일이 있어요. 그 시기만 잘 넘기시고 나면 괜찮은데 한 번의 고비가 크게 내가 방심을 했다가는 조금 후회할 일이 오신다. 견딜 수는 있죠. 견뎌요. 아버지는 어떻게 뭐 잘못되지는 않아. 잘못되지는 않지만 그게 너무 많은 고비가 온다. 왜 그러냐면 우리 같은 사주잖아. 우리 같은 사주. 아버지가. 정말 맞습니다. 방울과 부채. 방울과 부채를 들고 살아라는 사주이잖아. 근데 그거를 안 하고 그냥 일반인으로 사시니 얼마나 이 풍파가 들어오겠어요. 이렇게도 재보고 저렇게도 재보고 정말로 허공에다가도 내던져보고 정말 신이 다르고 다뤘을 거 아니야. 근데도 살아 용쾌. 또 다시 던져도 또 용쾌 살아. 그러면 이제는 신에서 이제 내려놨어요. 아버지의 인생에 대해서 이제 간혈을 안 해요. 간혈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진짜 사람으로서의 살 수 있는 시기를 줬을 때 돈을 지금 버는 게 내가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자금이다라고 지금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인덕 없어요. 인덕이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생각도 하시지 말고 내가 돈을 줄 생각도 하지 마세요. 하지만 내가 베풀고는 살아야 되지만 누구 투자 목적으로 돈을 준다? 그냥 못 받는다 생각하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알죠. 지금부터는 노후 준비를 하셔라. 그리고 아버지는 일 안 한다? 아니 일해요. 분명히 일해요. 내가 아까 전에 봤을 때 아버지는 분명히 일하는 걸로 봤어. 봤기 때문에 한다. 한다에 나는 한 표. 내 점사가 그렇게 나온다. 오케이? 지금 한 사람이 지금 이제 영업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버지는 개인보다 단체에서 해주는 게 더 아버지가 실속 있다. 뭔 말인지 알죠. 나라하고 연관된 일을 뚫고 나면 아버지는 계속 그거하고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일적인 면에서는 되게 꼼꼼하세요. 그리고 꼼꼼하다 못해서 인정을 받아요. 인정을 받기 때문에 개인은 아버지를 이용해 먹으려고만 노력을 하시지 나라에서는 아버지는 일적인 면에서 하시고 당당하게 돈을 받는 거지만 이 일반인들이 아버지를 했을 때는 이용이다. 이웃 목적이다. 그리고 부려먹을 만큼 부려먹고 돈을 안 준다. 그 차이점이야. 그러니까 인덕이 없는 차이점이겠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아버지가 공급을 받아서 일을 하신다면 아버지는 아마 일거리가 엄청 많을 거예요. 내가 눈으로 봤을 때는 일거리에 문서 운이 많다. 하지만 일반인하고 손을 잡고 했을 때는 아버지는 금전의 운도 없고 문서의 운도 없다. 오케이. 그럼 지금 같이 이거 한 사람은 내려놔야 돼요? 이 사람은 너무 자기 목적을 너무 많이 챙겨. 너무 목적을 많이 챙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제나 뭐 그런 거를 조금 튼튼한 걸 써야 되잖아. 근데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그냥 닭고기 먹고 살면 되는데 이 사람은 소고기를 먹어야 돼. 뭔 말인지 알죠? 그럼 자제를 싸구리를 써서 이게 민원이 들어오거나 말거나 이 사람은 관심이 없어. 소고기를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얼마나 겉못이 많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머릿속에 지식은 없고 그냥 돈으로만 주머니에 챙기려고 하니 나중에는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아버지하고의 정말 일적인 거리를 한다면 소고기를 아버지가 다 아는 거야. 이 사람은 뒤로 쏙 빠지는 거야. 뭔 말인지 알죠? 이 사람은 쓸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분. 오케이? 그럼 경계만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그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방향을 틀어서 하신다면 이 나라하고 연관된 쪽을 하신다면 아버지는 정말 그쪽에서 이게 인정을 받아서 이제 문서가 많다고. 근데 이쪽은 아버지를 이용해 먹는 목적이라고. 그쪽으로는 인정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아버지 운은 나쁘지 않아. 작년까지 내가 죽으라 죽으라 운이야. 근데 올해부터 봄부터는 아버지가 풀리라는 운이야. 봄부터는 그래도 여기서 저기서 아버지를 찾는 사람도 전화가 오고 또 아버지라는 분을 또 머릿속에서 자꾸 생각이 나게끔 그 운이 돌아가요. 운이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운이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방향을 바꾸세요. 방향을 바꾸고 나면 아버지가 살 길이 있다. 오케이?